안녕하세요. 노연길입니다. 제가 저희 책 서두에 저자소개란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기관에 입사를 해서 지점장으로 퇴임을 하고 러시아 쪽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경험도 없고 해서 조금 어려워지고 그래서 건설업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를 직접 제가 종합면허를 신청을 해서 직접 경영을 하다가 건축공사도 하고 토지개발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토지개발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성에 있는 구독션 경매학원에서 토지개발원장을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튜브 킹콩TV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서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근육기관에 지점장을 퇴임하신 거는 명예퇴직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은행 근무하다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명예퇴직 기회가 생겨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서 나와서 사업을 바로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근데 그 보통 이제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직장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징이 이제 새로운 걸 잘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욕구가 예전부터 많이 생기고 해서 은행 업무도 이제 그 대출 대부 업무를 많이 하면서 일반 사업체들을 많이 방문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또 계획도 한번 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꿈을 금융기관 근무하면서도 가지고 있었죠. 아 그럼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토지개발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그 무역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제 후배가 건설업을 하고 있던 후배가 제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부사장 직책으로 이제 건설업 업무를 보게 됐고 건설업을 하면서도 뭐 처음에는 자금 관련한 업무만 제가 은행원 출신이니까 하다 보니까 그 건설업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부터 배워서 한 2년을 배우고 익히고 하다가 좀 막 겁도 없이 건설업을 과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갑자기 자기 사업을요? 네. 그랬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은행 지점장 하시다가 이제 후배 밑에서 이제 건설회사 부사장을 하시다가 2년 정도 이제 일을 배우고 내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건설업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건설업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던가요? 아 현장 건축 공사 관련해서 현장에서 돌아가는 업무는 내가 전혀 모르니까 해보질 않았던 부분이고 회사 운영이라든가 영업은 가능한데 건설 관련해서 공정이 어떻게 되고 어느 공정에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걸 모르니까 조금 휘둘리게 되는 그런 걸 겪어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올라오는 거 사장님 이런 거 결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체크 잘하고 집 이행을 해라 그러면서 결제를 해주게 되고 이러다 보면 현장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7, 8%, 8, 9% 정도 이익이 남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막상 현장이 끝나고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그 정도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었죠 그러면 이제 그 건설업을 그럼 이제 폐업을 하시고 토지 투자 개발 쪽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건설회사를 하면서 건축공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이제 건설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후배가 또 하고 있는 토지 개발 사업 그러니까 토목 사업이죠 땅을 사서 자기가 인허가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서 또 팔고 하는 거를 제가 우연치 않게 익히게 되어 가지고 제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써놨습니다만 그 유심히 보니까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뭐 어렵지가 않고 건축보다 훨씬 공정도 간편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건축은 땅을 사서 건축허가를 설계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도 공정이 뭐 예를 들어서 전기설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지 조성하는 공사는 공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인허가 받아서 토목 공사 해서 팔면 돼요 토목 공사도 뭐 이 하도급 업체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장비 업체 그 다음에 뭐 보강토 쌓을 때 공벽으로 하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이제 해서 하면 되고 네 그러고 막 그걸 다지면 그게 부지가 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허가 부분이고 네 네 그래서 공사도 간편하고 네 아주 시간도 또 적게 소비가 되고 이래 가지고 아 뭐 좀 숨을 쾌 배운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건축공사는 뭐 마신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별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토지 개발 이건 뭐 처음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마신이 엄청 좋았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을 투자를 하면 자기 자금 5억을 가지고 있으면 예사로 10억을 벌 수가 있어요 아 지금도 네 어 자기 자금 5억을 가지고 있으면 네 쉽게 5억을 벌 수 있는 예를 들자면 5억짜리 땅이 뭐 괜찮은 땅이 나왔다고 봤을 때 네 네 네 그 땅을 5억을 다 주고 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계약을 하고 네 또 은행 뭐 도움도 좀 받을 수가 있고 네 네 해서 자기 자금 뭐 한 뭐 1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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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로 이제 투입을 해서 네 인허가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장금 처리하고 음 토목비는 또 토목공사는 어 흔히 얘기하는 외상공사 네 네 왜냐하면 토목회사들이 그 땅을 가공하고 어 대지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자기네가 공사를 해 놓고 나면 돈 못 받으면 그 땅을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뭐 어 의심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어 어 물론 그 공사할 비용이 없는 업체 같으면 못하겠지만은 네 뭐 대개가 그 정도 자금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어 어 자기 자금 5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네 지금도 1년 안에 뭐 5억은 벌 수 있는 오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아 수익률이 부동산 중 가장 큰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 물론 땅을 잘 사야 될 것이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땅을 또 어 뭐 땅 잘 산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은 아니고요 음 비싼 땅 사면은 네 공사해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음 뭐 요즘 땅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뭐 사업할 땅이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네 돈이 없지 왜 땅이 없나 네 네 땅을 얼마든지 뭐 산 가격에 공사비 들어가는 거 감안해서 네 그만큼 더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네 요즘도 땅값도 많이 올랐는데 음 네 그래서 최소한 2배 마진은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하면은 땅보다는 이제 아파트나 빌라 이게 더 친숙하고 좀 더 잘 아는 분야잖아요 네 네 이 토지로 땅을 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상식이라고 뭐 하면은 뭐 아주 일반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고런 범위 내의 상식과 음 또 약간의 뭐 지식 네 네 네 고런 걸 가지고서 어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는 거 음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네 네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그러면 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그 토지 관련해서는 그 확인서에 뭐 웬만한 내용이 다 드러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목이 뭐냐 네 네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네 또 지구가 어떤 지구냐 뭐 이런 내용에서부터 어 그거를 보면은 개발이 가능한지 뭐 개발이 안 될 건지 뭐 허가가 날 수 있을 상황인지 또 음 거기에 또 제한 사항들이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들 피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지적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지적도 상에 도로가 접해 있느냐 없느냐 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토지 개발 관련해서는 어 가장 중요한 게 진입로 문제 음 음 진입로가 이제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네 그거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네 또 지적도 상에 진입로는 없는데 실제 가보니까 현황상 어 포장된 도로가 접해 있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음 이제 고른 경우는 네 어 개발 허가는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네 도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 누구나 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성인이면 누구나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한 번씩 보실 거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른 서류 볼 줄 알면 누구나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지적도 그 그 토지 이용 계획원 네 네 그 계획 확인원 네 네 거기에 나온 것과 현장에 갔더니 포장 도로가 깔려 있다 하면은 네 네 그 이용 계획 확인원 보면은 맹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장에 갔더니 포장 도로 깔려 있다 이러면 이거 맹지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네 어 뭐 지자체 시청이라든가 구청에 그 도시계획과에 정화해보면 아 아 설명을 해주거든요 요즘 공무원 분들이 워낙 친절하셔 가지고 네 네 네 어 그런 거 얼마든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뭐 채나로 알아봐도 되고 직접 가봐도 되고 네 네 지번을 불러주고 네 네 이게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확인을 하셔도 되고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어 남들이 모르는 네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유심히 잘 보시는 것도 어 뭐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 이제 땅 투자할 때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건 왜 그런가요 어 상상력과 창의력 그러면 참 거창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돈을 벌려면은 뭐 땅을 싸게 사가지고 네 네 그거를 어떻게 잘 가공을 해서 비싸게 팔면 투자 성공하는 거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남들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낸다든가 생각을 해낸다든가 네 네 이런 거를 상상력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보니까 맹지인데 네 네 네 맹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도로를 사 넣는 방법 네 네 두 번째 옆에 땅을 사용 동의서를 받는 방법 네 네 네 네 세 번째는 뭐 다른 어떤 뭐 루트가 있어가지고 어디 구거라든가 네 네 네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본인이 찾아내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걸 찾아 남들이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네 네 내가 찾아내버린다면 뭐 그건 분명한 뭐 투자가 되는 것이고 네 어 그런 것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음 라는 뜻에서 상상력이고 창의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맹지를 많이 샀어요 네 맹지 사가지고 그 도로에 있는 그 주인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뭐 이용료를 주든 뭐 동의서를 받았어요 네 네 네 그럼 저한테 제가 받은 동의서를 나중에 이 맹지를 팔 때 네 네 네 이 승낙서를 같이 붙여서 팔 수 있는 건가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 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네 네 네 어 사용 승낙을 받으면 네 어 기본적으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오오 네 네 네 어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데 네 네 네 어 10년이 막 그냥 평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네 네 어 그게 뭐 달리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시청이나 관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네 네 어 통상적인 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10년이 끝났다고 해서 네 네 네 그 사용 기간이 끝나 사용 권한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음 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네 어 도로 포장까지 다 했을 때 네 네 그게 도로 어 지목이 도로로 바뀌고 포장이 되어 있다면 그건 도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인데 어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했다가 이걸 이제 땅을 팔 때 네 네 네 네 내 권한까지도 내 권리까지도 같이 넘기는 거죠 음 사시는 분은 당연히 그걸 그게 아마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 권리 내 권한을 그대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가격이 책정돼서 이분은 나한테 땅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도로를 갖고 있거나 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한번 승낙을 해주면은 철회를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번 승낙 해주고 나면 그게 영원히 도로가 되는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제 나한테 땅 산 사람 말고 완전히 제삼자 네 네 네 이런 분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내놔라 아니면 사용권을 사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분을 그 도로에 보면은 뭐 지분권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지분 취득을 하게 된 그런 땅들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결국에는 그 사용 권한이든 뭐 승낙을 해주든 사실 이제 얼마를 줄 거냐 이 문제로 사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어차피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땅 주인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쌍방이 합의를 한 금액이 거래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뭐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땅 주인은 그러면 사지 마세요 하면 끝이에요 아 그럼 생각 못하면 네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땅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법에서 얼마 받고 처리해라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언제 어디서 뭐 누구랑 얘기를 하더라도 땅 주인하고 얘기할 때는 땅 주인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그래서 뭐 일반 안에 맹지 땅은 뭐 50만 원을 샀는데 진입로 사려니까 평당 뭐 한 500만 원 달라고 그런다 네 그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알바퀴 가는 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진입로 없는 땅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게 거부권이 아니고 자기 권리 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500만 원 내놔 천만 원 내놔 하는 게 자기 권리인 거고 주기 싫으면 사지 마라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토지 투자가 이제 수익성도 높고 안정적인 투자라고 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뭐 아파트 투자 떠올릴 때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이제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지도 그런가요 그 아파트가 안정적이고 이제 인기가 있고 한 거는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집이니까 그렇죠 내놓으면 뭐 거의 바로 팔려죠 팔리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뭐 굉장히 아파트가 많이 올라 버리고 네 그래서 뭐 예전부터 사람들이 아파트는 상당히 선호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네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그 시기가 뭐 계속 뭐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경기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방 도시들은 아파트 값이 서울에 많이 오르고 있을 때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이유가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아파트 투자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위험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토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뭐 토지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뭐 어떤 피해를 봤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땅을 내 이름으로 취득하고 있으면 누가 뺏어갈 일도 없고 네 그렇다고 땅값이 뭐 폭락을 해가지고 손해를 볼 일도 거의 없을 것이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뭐 안정적이라고 이제 제기한 거 그 다음에 또 매우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죠 뭐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는 토지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네 그럼 뭐 안전하고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한 5억 투자 해가지고 5억에서 10억 벌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수익성 높고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네 그런 뭐 투자이다 보니까 저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이제 5억을 넣어서 5억을 벌 수 있다는 그 말씀은 투자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인허가 받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그 규모가 적은 거는 뭐 그 자체 허가를 받는다 그러고 조금 규모가 조금 큰 것들은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이제 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그 심의받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계획을 그렇게 합니다 이제 거의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땅이라면 거의 그 기간 안에 이제 인허가는 나오죠 나오면 아 토목 공사하는 기간은 뭐 땅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네 네 대개 한 2 3개월이면 되고 어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에 공장 부지를 개발하고 있으면 네 가격만 적정하면 거의 공사하는 도중에 매매 계약이 다 됩니다 음 이렇게 봤을 때 뭐 한 1년 정도면 와 투자기간 1년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땅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올라 버린 금액을 적용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음 이런 분들은 이제 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나는 비싸게 팔겠다 이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고 음 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네 어 예를 들어서 뭐 평당 한 120만원에 분양을 하다가 네 네 조금 이 분양이 조금 멈칫 하길래 10만원을 떨어뜨렸어요 네 110만원에 부동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순식간에 팔려버리더라고요 오 10만원만 내렸죠 네 10만원 내렸는데 야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팔렸을 때는 다시 스톱을 했어요 아 아 네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이미 그만큼 진행된 이 경우에는 또 나머지도 금방 팔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뭐 저는 한 1년 정도로 봅니다 음 투자 기간을 예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부동산 세금이 있잖아요 네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어 사실은 그 토지 개발 사업 중에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양도소득세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도 여러 번 뭐 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토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 예전처럼 이렇게 부지만 그냥 분양을 하지 마시고 네 네 건물을 지어서 파는 네 왜냐면 부지만 팔게 되면 어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 해가지고 네 양도소득세를 10%를 가산을 시킵니다 음 그 10%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 어 어 건축공사를 해서 집이든 공장이든 지어서 팔게 되면 네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 네 그거를 경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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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별표는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업을 시킬 수도이걸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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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지가생기는거군요 네 예 antic amos 예 네 네 개인으로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거고 법인의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등급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까 좀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